. 조준, 장전, 볼살 준비 완료 한 상품 날을 가볼까 점화들고 있네 건방지 흐흐흐흠 흠냐링 흠흠 흐흠 캐리해야겠다 이판 그 바에어로캐리어 이 양천지도 재밌다. 게임이 서브게임을 잘 고르네 미엠 미엠 이 게임은 아주 잘생겼어 이 게임은 아주 잘생겼어 그리고 이 화분이 아주 잘생겼어 아 이 새끼가 아암 하파이옹 100원, 아이 100개 감사합니다 렐령이 살짝 아쉽냐? 뭔가 느낌이 느낌이 살짝 없어 느낌이 그냥 ㅈㄴ 없어 그냥 ㅈㄴ 못해래 세상에 제일 못해 이렇게 못하는 애들 본 적이 있어 뤠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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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뤠얼 서포니처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들어가서 망홍점 한 번 당겨봐 이렇게 욕존되어 있는lee 멜로드 뤼 뤼얼 쇼부방 안 나오겠다 아 주옥 같네 이런 애들 티어를 어떻게 올리냐 감사합니다 반가워 아 탱크를 태우면 참 좋을텐데 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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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귀찮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이게 죽네 전망에 또 예수요 와 아칼이 온다 핑을 너무 찍어서 뭐 할 수 없네 이즈리 이거 풀 썼나 풀 안 쓴 거 같기도 한데 이즈라 너무傻잘요? 와, 세트! 도와주 다 났어 진짠데 살면은 아이고 어 아이 왜 뭔일이지 이게 뭐 있어 탑은 뭐야 이거 와 나이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원힐이 있었던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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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입에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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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유 고춧가루 고춧가루 펭 neighbourhood 고춧가루 해줄 200m 아니 이거 교환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니야? 정글도 왜이렇게 답답하냐 정글도 왜이렇게 답답하냐 정글도 왜이렇게 답답하냐 2시간 정도의 제거 다진마늘 잘 섞어 엉덩이 닭은 시각 2시간 정도의 물 고춧가루 미드 칠각은 안 나오네 아 불려 고추 파 고추 소스 파 파 파 파 파 고춧가루 정글 서포시 머리가 없다 정글 서포시 머리가 없다 정글 서포시 게임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게임이 불러가진 않는다 답답하다 정글 서포시 영위에만 정글 서포시 정글 서포시 어휴 왜 날 쫓아다니냐 아니 이게 진짜 말도 안되는게 정글 서폿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는게 말이 안되는데 게임 할 마음이 없어 아 집 좀 더럽게 안되네 그냥 하기 싫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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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애초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탈리아 탈론 렐이 좀 움직이면서 메이킹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진짜 이게 나왔어야 돼 근데 잘 안줘요 아마 상대가 원래 이렇게 시야를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조합 상대로 이게 올케 된 게임이다 이거 잘 안줘요 이거 잘 안줘요 고춧가루 탈론인데? 탈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